나와볼까? 가볼까? 림기야 뿔레잖아 쌍불부리면 쌍불부리면 앉아버리면 민박할라 괜찮아요? 리뷰 거기에는 그냥 형 바드로 날리는 느끼러 가는 거죠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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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까나 나와볼까? 가볼까나? 아... 쌍불부리면 앉아버리면 민박할라 아 부러질 수도 있죠? 아 불안해 뭐 불안해 프라이티비 다꾼 연습영상 찍어줘 다꾼아 빨리 제시리 따라가고 너 오늘 전구간 반이오 깨질듯 깨질듯 안깼데 프라이티비가?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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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못 쫓아가서 찍어 잡고 왜 잡고 그래 프라이티비 그럼 자식이 형 찍어 아 이거 영상비가 별로 안좋은데 그녀비가 너무 좋아 이거랑 보라고 아니 산재 형형이 안 넘어지잖아 그럼 가을이 형 찍어줘 가을이 앞으로 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와 오늘 목이 많네요 네 딴 데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아우 습도도 높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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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여기가 너무 빨라요 우리가 너무 빨라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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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내려갈 때 직벽? 직벽 타고 내려가요? 직벽 직벽 우아 잠자 잠자 우아 우아 저거 꺾어 우아 꺾어버렸네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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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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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괜찮아요? 어... 보호하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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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보호하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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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한테 다시 말랬잖아 아 이 상태에서 영상에서 봤는데 이 상태에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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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와 오! 오!